배추는 한국 문화에서 친숙하고 일상적인 채소로 주로 김치의 주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풍요로움과 수확, 일상적인 삶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배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내면의 감정,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하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추 꿈은 풍요와 번영, 건강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걱정, 문제 또는 갈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배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배추의 상태나 꿈속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추 꿈의 다양한 해석 배추가 꿈에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심거나 배추를 수확하거나 썩은 배추를 보는 꿈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추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심는 과정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듯, 현실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배추를 수확하는 꿈은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보상이나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배추를 먹는 꿈은 건강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상황이 꿈에 반영된 경우도 많습니다. 썩은 배추를 보는 꿈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나 관계의 갈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배추를 다듬는 꿈은 일상의 정리정돈과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배추를 다듬는 과정은 마치 삶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사는 꿈은 새로운 자원을 얻거나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 좋은 거래, 혹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금전적인 이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를 사는 것은 가정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반영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배추가 가득한 꿈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는 삶이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가정 내의 행복이나 사회적 성공, 금전적 안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배추를 씻는 꿈은 자신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를 시작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씻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배추를 버리는 꿈은 자신에게 필요 없거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미련이나 아쉬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추를 버리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의 문제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배추를 나누는 꿈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나누는 것은 협력과 상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인의 배추 심기 꿈 K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배추를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상황과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례 2. 사업가의 배추 수확 꿈 L씨는 자신의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배추를 수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L씨는 그의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의 썩은 배추 꿈 L씨는 건강 문제가 생겨 병원 진단을 기다리던 중 썩은 배추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현재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걱정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후 L씨는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추 꿈은 개인의 상황,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며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따라 꿈의 메시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장감을 많이 사다가 쌓는 꿈 막대한 재물, 자료 등을 얻게 된다. 김치를 담그는 꿈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맑은 물에서 싱싱한 배추를 건져내는 꿈 심오한 지지 속에 얻어낸 학술자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게 된다. 문화 파바 근처에 배추밭이 있는 꿈 미혼자는 혼담이 오고 간다. 문화 배추를 뽑는 꿈 학수고대했던 소망이 성취된다. 물에 떠 있는 시든 배추를 건지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부고장이 날아드는 등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있거나 싸움과 시비가 있음 밭에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밭에서 좋은 배추, 무 등의 채소만 골라 뽑는 꿈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재물을 얻는다. 배추, 김치를 먹은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배추 속에 푸른 옥이 영롱한 꿈 인문과 자연과학에 깊은 연구를 하여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다. 명예, 창작, 탐구, 활명, 행제, 재물, 돈, 사랑, 만남, 경서 등이 있다. 배추 속이 실하고 꽉 차게 보이는 꿈 어떤 일이 있어서 한치의 오처도 없이 일모교연하게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배추나 물을 거둬들이는 꿈 무수히 많은 재물이 생기고 복목이 넘치니 소원이 쉽게 이루어진다. 배추나 무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는 꿈 멀리서 깊은 소식이 날아들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니 좋은 일만 생긴다. 배추를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배추를 맑은 물에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육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성을 갖는다. 몹시 고된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기술고시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배추를 본 꿈 소금에 절인 배추를 보거나 시든 배추를 보면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겨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희망찬 내일을 맞이한다. 산전수전 체험을 하여 지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 된다.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어진 딸을 낳는다. 실제로 물품 구입, 행제, 재물, 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배추반 옆에 문화 파밭치 있는 꿈 남겨간의 혼담이 결실된다. 배추 속이 노랗게 보이는 꿈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괴토로 본다. 연구, 관찰, 발견 등이 있다. 소금에 배추를 절이는 꿈 사업이 불경기를 맞게 되거나 심신이 병들어 여러가지로 고통을 겪는 등 집안에 화근이 생길 것입니다. 시든 배추를 본 꿈 집안의 우한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양배추 껍데기가 벗겨지고 안이 드러나는 꿈 어떠한 특수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어떤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던 것이 백일아에 드러나게 된다. 양배추가 땡글땡글하고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사업과 일에 좋은 결실을 얻거나 알차고 실속 있는 목돈을 손으로 거머쥔다. 창작, 감정, 감상, 재물, 임신, 행운 등이 있다. 양배추가 마당에 가득 쌓여있는 꿈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양배추가 변해 큰 돼지가 되는 꿈 작은 영세업을 하다가 뜻밖의 때릴만 돈을 벌어서 큰 기업으로 발전한다. 안진뱅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단숨에 천이기를 달린다. 양배추를 도마 위에 놓고 썰어 놓는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거나 임신 중독으로 무척 고생을 하게 된다. 양배추를 먹는 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양배추를 차에 가득 싣고 운반하는 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양배추 하나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낳는다. 명예, 임명장, 자격증, 상장, 훈장,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폭 등이 있다. 절인 배추를 본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길 꿈이다. 푸른 배추 관식회 글씨가 또렷이 보이는 꿈 학생이나 재수생은 청룡을 타고 면문대학으로 입학하게 된다.